손해보는 것 같지만 일단은 3개만 있으면 이 정도 있으면 된 것 같고요 땅은 카드 받죠? 아 좋은데? 다음 턴에 해소가 되지만 일단은 돌진으로 아 일단 얘 빼주고 가운데로 보내서 막게 하겠습니다 여기로 와도 여기로 와도 막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두 칸을 만들고 뭐 여기다 소환을 하더라도 얘가 막아줄 테니까 강하니까 안전하게 여기다도 하나 박아주죠 이렇게 아 뭐 좋아 죽으면 마라 죽어도 뭐 1대의 교환이니까 안 오네요 AI가 좀 심하게 멍청하다 규칙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울려서 쳐주겠습니다 쳐주고요 요거를 여기다 박죠 이렇게 하면은 숲 땅이 없는데도 소환이 되는 거랑 맞먹을 정도로 강력하게 소환이 되니까요 이리로 밑으로 빼주고 아 좋아 어우 차기인데? 여기서 땅을 이렇게 늘려주겠으면 이리로 안 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농부 가자 너가 채집하러 가 팔칠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은 왜 이따위를 해든지 모르겠는데 저게 좋죠? 두 개를 내주고 얘를 회수 보낸 다음에 얘로 제거를 하면서 카드 한 장 뽑아주고 먼저 뽑아주고요 아 얘 올리기 전에 뽑을 걸 그랬네 꽃의 정령으로 여기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음 아니야 안 돼 숲이 여기밖에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얘를 옮겨주죠 얘 어차피 안 옮길 거니까 지금 여기 있을 거니까 한동안 이렇게 옮겨주고 얘를 이렇게 안 싸우는 애들로 회수를 해주겠습니다 교원될 만한 애들 넘겨주고 돌진 버프 두 개 받고 돌진 아 좋아 사기야 개사기야 이거 어디 아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은 돌진을 부여가 한 번 이동한 다음에도 부여가 되나? 해보자 한 번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얘로 그냥 죽이면 되지 보내서 잡겠습니다 유리하게 교환해주고요 아 너무 좋아 진짜 이거 개사기야 도발 질주 이게 어 뭐 이게 되게 좋은데? 아 색깔이 있네 이게 아 레 좀 아니 아닌데 뭔가 좋은 게 자꾸 나오네요 이게 좋구만 사기 카드였어 좀 불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교환해주겠습니다 내주고요 질주가 있으니까 두 판 올려줄 수 있죠 칠칠로 어허우 어우야 카드 한 장 뽑겠습니다 마르소정은 3개씩 먹었으니까 선물이 생겼네요 여기 후드러지 하스턴 후드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줬는데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실로이 군대 내주고 구고 좋아요 얘를 제거를 해주고 얘를 앞으로 뺀 다음에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둘러싸일 수 있죠 다음 턴에 도발 카드가 나와도 제어가 되니까 도발 카드 나올 경우가 있으니까 수정을 안 먹고 일로 와서 공격을 넣어주겠습니다 다음 턴 땅을 올릴 수 있는데 카드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올려주고요 올려주고요 이겼네요 이걸 내고 여기 땅을 만들고 레턴 회수 다 해서 아 여왕의 암살자 암살자고 나발이고 끝났네요 잡죠 재밌네 근데 나만 재밌고 그런 사람은 재미없겠네 새 견본덱을 얻었다 그럼 뭐 덱을 통째로 하나 다 주겠다는 거 아니잖아 아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오 잠깐만 잠깐만 불 카드가 얻었네요 저는 혈압이 높아서 뜨거운 거 싫어하는데 좋아요 하나 넣죠 여기서 아 2 좋은 걸 안 넣을 수가 있나 9코 선물 5를 얻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숲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줬으니까 쓸 건데 맘에 안 든다 교전 교전을 하게 되면 만화 수준을 얻는다 전투를 하게 될 경우 얻게 되는 능력을 말하죠 핫스톤에도 이런 계열 능력이 있는데 별로 이렇게 특허를 안 시켜놔서 새로 추가된 그런 느낌으로 쓰면 됩니다 이 3의 피해를 준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공격적이긴 한데 쓰도록 하죠 매트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개인적으로 저는 무겁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박밀 전사 좋아했는데 핫스톤에 비치 두루가 생기고 박밀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어요 아아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주면 어떡하니 아 이러면은 하핫 이러면 이거 해야되잖아 먹을 수가 없네 이러면 여기다가 교전 카드는 나중에 내고요 이거 내무로 인생해서 공격 높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전투를 해서 만화를 회복해준다는 게 독창적이네요 일단은 아니야 이렇게 하죠 이렇게 빨간 걸 놓고 싶은데 여기다 놓겠습니다 놓고 농부 내주죠 좋아요 나쁘지 않네요 농부가 잘 해주니까 얘는 물 점프 점프는 두 칸을 이동을 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뜨네요 이거 너무 사기 아닌가요 솔직히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야? 생산 카드 무작위 생물 하나한테 체력을 준다 공격력을 준다 난 체력이 좋은데 바로 옆에 걸 못 먹어주니까 바로 옆에 걸 못 먹어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일로 못 뛰죠? 못 뛰죠 지금 땅이 없어서 이동을 하고 뛸 수는 없을 거예요 점프만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너무 사기지 않을 테니까 일로 가죠 네 농부가 강해지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전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데 이게 내 턴이 시작이 되고 능력을 얻기 때문에 지금은 얻을 수 없어요 네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 내 땅이니까 여기도 지울 수가 있죠 여기도 올려주겠습니다 코벌 전쟁 야수를 주면은 얘가 뛰어서 이걸 때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놔야 되잖아 그러면 아 도발을 세워주죠 보호를 위해서 얘가 좀 손을 많이 보는데 어쩔 수 없죠 이것도 아예 내주고 싶은데 낼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많이 미묘해졌네요 처음보는 게 하나 나왔는데 수생 점프 대서점프야? 개구리 너무 극혐이야 아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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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런 게 나와줘야지 여기다 낼게요 지금 보니까 점프하는 애땜에 땅은 그다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잡아주고 이 데미면은 저를 못 죽이죠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올려주죠 얘를 잡을 수만 있으면은 피하겠지만 이런 비슷한 계열의 전투적인 가진 적이 나오면은 문제 없으니까 못 지나가진 않겠지 설마? 물이라고 아니 땅이 없는데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말이 돼 이게? 버그 아니야? 교전을 통해서 만화 수정을 얻어주겠습니다 황당하네요 올라가 올라가 교전 여기다 두죠 방어용으로 너는 뒤로 빼 좋아요 좋네 생바... 생산 네 좋네요 나름 좋아요 여기서 테스트 해볼게 어떻게 죽어도 교전 능력이 주는지 저거 앞으로 생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므로 인해서 해소를 해주죠 좋아 이거로 쳐서 잡겠는데 그냥? 뭐야 왜 아무것도 안해 아 이러면은 카드 받겠습니다 기묘하네요 아 이런 쓰레기를 왜 가지고 있어 해보니 그냥 명치 달리면 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일단은 아쉬운대로 내주겠습니다 얘도 내주죠 그냥 공격권 가진 애들 다 내서 부수고 이동하죠 같이 명치 달리면 이기니까 얘가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왜 아 점프하는 애들 약하네 아 약하네 이 정도면 뭐 인정하죠 그래서 확인해볼 거 교전이 죽은 다음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 되네요 죽어도 죽기 전에 죽고 죽네요 어 의외로 쓸만한데 어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내서 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도 채우고 싶은데 지금 뭐 채울 필요 없으니까 올려주겠습니다 하나씩 생사는 못 움직이는구나 당연한 거지만 원래 있던 칸을 이렇게 색깔 칸으로 바꿔줄 수가 있네요 물이라고 해서 못 가지도 않고요 돌지를 주면은 이동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얘를 올려서 치고 아 이거 이거 치면 죽는데 다 아프게 치자 내가 아프게 치고 싶어 잡아줍니다 잡아줍니다 나 이거 되게 낮은데? 이거 카드 한번 까보죠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한 가지만 쓰는게 더 강한지 시너지 시너지 카드가 있나 다양한 걸 쓰면은 까자 다섯 개 주네 다섯 개 똑같네 하스톤이랑 물 페어리아가 만화에요 수확할 때만 생명력을 1 얻습니다 생명력밖에 없죠 공격이 없네요 생산이네요 이 건물을 파괴하고 그 생명력만큼 페어리아를 얻습니다 아 쓰레기 같네 비행 돌진 페어리아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돌진이 있는 전투 계열 적 생물이 죽을 때마다 상대에게 1회 피해를 줍니다 신이 아니라 상대니까 발동으로 이렇게 걸어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뭐 3코스트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네 도발 하나를 준다 필요없어요 힘싸움이 좋은 것 같아요 이 게임을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낙스라마스처럼 아예 핫스톤처럼 점점 새로운 카드가 나오고 시너지가 생긴다거나 특별한 변수가 좀 크게 변하는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카드들 핫스톤 무가금 정도로 기본적인 카드를 힘싸움으로 이기는게 좋은 것 같아요 생물의 생명력이 5 미만이면 1 플러스 1을 넣습니다 몇 턴 강해진다 아 어 좋네 나쁘지 않네 이거 좋네 숙하가 좋은 것 같은데 가자 나와 어? 크 스읍 뭔가 이세 뭐 이십 이십 코스트 어 레디언스의 비용은 내 생명력과 같습니다 아아 내 생명력과 같다고? 아 용암거인 네 용암거인 얻었네요 선물 폐에 있는 한 폐에 있는 카드 한장당 생명력을 넣습니다 이야 전설 카드인데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네 역전의 변소가 있긴 한데 사막을 만듭니다 사막 카드가 있나보네요 보호막 아 이거 써보고 싶었어 보승코죠? 2코스트 좀 높지만 보승코 붉은 악마 나 이거 왜 쓰는지 모르겠네 이거 어차피 해도 4코스트에 6,3면 별로 안 쓰잖아 일단은 전설 카드가 하나 떴네요 전혀 좋아보이지 않는 전설 카드인데 뭐 좋아해요 보죠 고대의 전력 다음으로 뽑는 생명력 5 이상인 하수인이 이 감소합니다 이건 드로우 했을 때 코스트 감소 난 강해지는 게 좋아 필드가 어차피 한 번에 삭제되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제압기가 없기 때문에 생물 움직입니다 이동이죠 적 생물 움직입니다 아 적을 끌고 오는 아 기발한데 안 써 기발해도 안 써 3,6 사일론 전사 기본 카드 나왔네요 이게 다야? 아 일단 전설 떴으니까 어디 볼까? 내 카드 이거 안 쓸 건데 아 일단 둡니다 새 덱을 편성을 해주죠 저의 이거 말고 아니 아 일단 제작해 삭제하고요 새 덱으로 해서 나만의 덱을 만들어주죠 카드 한 장 뽑습니다 이거는 초반에 마라쇽밖에 좋으니까 소년 농부를 안 넣겠습니다 쓸모가 없네요 농부가 뭘 해주겠어 이것도 괜찮은데 두 개 넣죠 아 이게 너무 쓰레기다 이게 최고고 이게 1티어 이건 아직 안 써봤는데 안 써봤으니까 넣겠습니다 기본 카드 위주로 좀 넣죠 이것도 좋아해요 저처럼 마라 우물 우물충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얻으세게 넣고 둥기전사랑 비교하니까 많이 안 좋다 둥기전사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넣죠 전설 카드 넣겠습니다 등기 둥기도 숲을 넣느냐 불을 넣느냐인데 숲으로 하죠 이게 정말 좋으니까 전설 카드 막 주니까 이것도 이것도 쓰레기 이거 정말 사기죠 이거 두 개랑 넣을 게 너무 많아 이것도 별 필요가 없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고 아 이거 두 개 넣고 싶은데 이거 강한데 이거 돌지 이거 질주는 지금 시점에서는 없으니까 쓸만한 느낌이 없으니까 둥기전사를 하나 빼겠습니다 실롱에 군대 넣죠 좋아 이 덱으로 나만의 덱으로 미션을 깨겠습니다 재밌네 나는 재밌어요 전 재밌습니다 이 옆에 이게 4.4 아 평균 코스트 좋아 평균 코스트 당연히 올라갔겠죠 용암거인이 있는데 용고 폐에 있는 카드에 따라 저 항원의 빌룡 항원의 빌룡이었나 그럼 느낌 나고 아 이거 가져가죠 좋으니까 아 이것도 좋은데 다 좋은 거면 던데 그냥 가져 아 이거 빼자 초반에 마라 수정 하나 못 먹더라도 아 좋네 먹었네요 이거는 생 첫 턴에 못 쓰지만 그래도 수정을 위해 내주겠습니다 다음 턴 이거 내면 되니까 먹을 수 있지? 아 너 이거 못 먹냐? 어 어 어 어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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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헴 어헴 그럼 또 방범인이죠 수생 돌진 아 돌진인데 예 갈 데가 없죠 땅이 없으니까 이거 이거 내가 먹겠습니다 이거 안 먹고 돌진하자 아 좋아 공격률 강해요 숲을 올려서 올려주고 이동시킨 다음에 이걸 내죠 2니까 교환하기 애매하니까 이거 내주고 여기다 버프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안 들어갈 걸 아니까 넘겨주겠습니다 이거 뺄까 어차피 지금까지는 제 생명력이 위태위태할 만큼 말한 적이 없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좀 설명은 좀 아 땅 하나를 움직여주고 카드 한 잔 나 공인당했는데 도발이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환해줍니다 너 여기서 갇혀있는데 거기 살어 그냥 수생 점프 호수를 만듭니다 아 이거 점프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 좋아요 나쁘지 않죠 지금 이 상황이면 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쳐주고요 찹 올려줍니다 이거 보내주면 되니까 올려주고 땅을 두 개 만들어서 아 잘못 만들었어 아 초록색 만들어야 되는데 됐어 다음 기회에 일단 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턴에 삶을 먹고 우물 먹으면은 두 개가 되죠 콤보가 역시 컴퓨터 지불도 없어 10코스나 있는데 뭐 먹어주고 먹어주고 숲 내줍니다 숲이 두 갠데 얘를 내고 얘를 여기도 내죠 땅을 세워주게 5,7로 세워줍니다 어 좋아요 이거 너무 사기야 이거 이게 보드게임이다 보니까 제거하기가 번거로운데 땅만 약간 조정해져도 질주해도 못 오거든요 너무 사기인데 이거 막을 수가 없어 너가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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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여기다가 둘 다 못 내네 센 거 내죠 아니아니 체력 높은 거 내죠 내고 얜 두겠습니다 어차피 굳이 어디를 가던 아이 아 이거 있어도 안 되겠다 하나로 보면 좋아 얘는 둡니다 방어예요 방어 돌진 카드 나왔으면 좋겠다 아 성장 카드 캐스트 모든 카드 모험가 같은 카드죠 카드 한장 이거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내고 올라가서 쳐주고 병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어요 그냥 이거 돌려주고 넌 가만히 있고 너도 가만히 있어라 그냥 어차피 다음 턴에 치고 치고 하면 생물 안에 공격력과 아 이런 카드도 있어 개사기 카드 나왔죠 나폴레옹 이거 한 칸 움직인 다음에도 움직일 수 있나? 그게 궁금한데? 갈 수 있니? 갈 수 있니? 못 가네 아이 에 좋아 아니 아니 둬 카드 한 장 받고 코스트 많으니까 먼저 바늘 긁으렸네 얘 줍니다 가자 다음 턴에 이거 돌진해서 때리면 되니까 맞고 있는 거 있으면 이걸로 패면 되고 도발 나와도 잡을 수 있고 뭐지 안 했는지 안 했다고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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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